난이도 상승모드 이것저것 깔았습니다 여러개를 일단 받은 다음에 쭉 받았어요 쭉 받고 호환성을 보고 버그가 걸린다거나 그래픽이 깨진다거나 이런거 있죠 예를 들어서 드래곤이 세지면서 외모가 바뀐다 그러면은 또 그래픽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정한거라 구체적으론 모르겠는데 이래저래 세졌어요 많이 오우야 음 어엉 깔끔한데? 레벨 되게 잘 논다 손 상한이 높으니까 아 내 이 회차 목적이 에보니 워리어를 데드스라를 해서 콜트하보에 데려가는 건데 정력 중요한 에보니 워리어가 데드스라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어야 아 이거 얼음폭풍 면역이면은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마법 보이병? 얼마 센지 한번 보고 동료로 맞이할지 안할지 볼까? 어우야 괜찮게 싸우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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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1번 2번 폭풍 이거를 2번으로 하고 1번에 하트장검해서 내가 싸워야겠다 아예 데려가야지 가자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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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야 아 여기도 길이 있고 아 얘네지 마법검사 얘네가 되게 잘 썹니다 환영마법도 가끔 쓰기때매 얘 다음은 얘 빠르게 해치워 어우야 회복마법 있는 애들은 소용이 없어요 언데드가 회복마법이 안되기때매 투명하네 약간 애매한데 아쟈아 아쟈아 아야 회복있네 기본인가? 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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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잠잠잠잠 아 회복좀 그만하고 그만 그래 어후 정도컷 해야지 계속 회복해 warn 눈 내꺼야 크으으으으으기 시체 모으는 맛에 데드스를 하는거지 아 좋아 검 있냐? 있지 그래! 가! 어우 투명화 써서 돌진하는 모드로 강화된 적들이 AI가 좋기 때문에 소환하는 맛이죠 개판이야 근데 세 개나 되니까 한 손으로 가서 쌍수 한 번 할까? 쌍수 난타 공격 속도가 빨라진다 크으... 전장의 주인공 멋있다 아 저 그것도 찍자 아예 찍는 김에 소환업에 가면은 그거요 그거 가끔 안할때가 있어서 가끔 주먹을 선호할때가 있어요 전투 도중에 바꿔버리면 가끔 그럴때가 있기때메 영혼 탈치자 소환한 기속무휘가 목표로 영혼 250을 모으면 이건 별 필요없는거고 아아아 이건 되게 좋다 이거 이거 진짜 좋다 소환찍기 모드캐스트하면은 데이드라랑 싸울일도 많고 적들이 강한 소환수들을 쓰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쓰고 쓰고 초 9사 아 초본 아니야 초본 아니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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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꺼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소환 다시 하면 돼요 어차피 좀비이기때메 양산형이기때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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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어두워 양손으로 야 여기도 있네 아 얘구나 너 거기 화이트 메스 본건 같다 그치? 어어어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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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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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머 내꺼야 덤머 넌 내꺼야 좋아! 가자 이제 딱 세 마리 소환을 살렸기 때문에 제한이 없죠? 불 켜주고 1번 아 견습은 아니야 견습은 아니야 견습은 아니야 진정해 견습은 아니야 견습은 의외로 초보다 약합니다 견습인데 종료제한이 있기 때문에 뛰어나면 없어? 뭐한거냐 방금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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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그럼 내가 검을 못쓰잖아 어딨어 뒤졌어 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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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 너 쎄다 데려가야겠다 너 장난 아닌데 너 다들 비켜봐 그렇게 치면 어어어 지금 보시면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 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나오죠 오쏰 하이엘프야 나랑같은? 당신 도움 필요없어 나 혼자..잠까만요 이 캐스트 목적이 뭐였더라? 앗 책 찾는거니까 얘는 죽어도 돼요 네 내 말 저기 들어놓고 못들은척하면 안돼 우선 알았어? 너는 이름이 레인드니까 내 특별히 데려가도록 하지 오 소환도 해 감히? 내꺼 어어 아싸 아싸 내힘드다 이..이 방에서 두개 얻어가겠는데 비즐런트랑 뱀파이어만 데드스는 안되는거면 좋겠다 그리고 에븐이 워리어같은 애고 얘로 테스트해보면 되죠 여기 들어가는 애가 세기때매 순간이동을 써요 혹시 열쇠 안가지고 있냐? 으흠 음.. 나오문 열고 가서 아 진행할 수 있네 일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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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가가 한 명씩 가 어 개판이들 세세스 음 여기서 생명력을 찍고 한손무기가 아직도 안올랐어?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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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올려주죠 땅소 난타 자자자 하하 호호 어치 우죽 찍었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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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파이터 써주고 3번으로 바꿔서 뒤로 간 다음에 아 가서 싸워 비켜 비켜 우선 너 내가 죽었다고 지금 그래 근데 그 정도로 물러설 수 없지 자자자자 으흠 아 야 보니까 별로 체력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안 죽네 충련된 마업사 아냐아냐아냐 아냐 견습 아 꺼져 말로 할 때 뛰어난 마업사 이거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아프냐 나 잠깐만 이거 연세번개라는 스킬인데 쟤가 쏜게 아니라 내 아군이 쐈는데 내가 지금 연세돼서 맞은 거예요 개 누구냐 쟤 둘 다야 설마? 우선 너도? 야 우선아 야 내가 안 들리는 척 하지 말라고 했을텐데 우선은 쓸게 못되네 개치워 개치워 좋아 아 불만 쓰는 애가 좋은데 다 번개를 쓰네 스플레시 땜에 가서 아냐 여기 보스는 몰라 하 하 씨 장난질을 과한거 아닌가 자네들 흠 흠 으어어 어허 어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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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센지 보자고 들어와 들어와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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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로자를 왜 못쓰세요 됐어 그냥 붙어서 때려 지구역 찍고 어허 어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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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장의 주인공 속도가 증가한다 효과가 누적된다 크으으으으 보자보자 얼마나 빨라지나 모르겠다 아 중갑 그만 찍고 견갑으로 갈아탈까? 견갑이 좀 빠른데 뭐야 얘는? 이런 애도 있어? 어 참신한데? 약간 참신한데 그래 약간 참신한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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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스 그만들 싸우도록 예스 가자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얘입니다 얘 얘 맞나? 어, 여기 아니잖아? 아, 여기 다음인가 보다 아니네 가 배치우라오 마법사 호위병 마법사 호위병 오, 야 뭔 소리지? 잠시만요? 네, 저희 집계가 요즘 설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감기 소리 늘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오블리비언의 간문 야 뭐하세요? 네크로 네크로 메이지? 너나, 너나, 너나 어, 약한데?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해, 내가, 내가 내가 약해, 내가 약해 들어와 네크로 메이지 서리룬 크으 좋지 좋지 새로운 동료 네크로 메이지 좋지 네크로 메이지 뭐하냐? 아, 비켜 아, 진짜 눈치 없게 그래 안 맞은거지? 내성 안 떴죠? 안 맞은거죠? 아마도 안 맞은거지? 야 뭔짓이니? 몰라 아 아, 개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여기도 어디야 걔랑 싸워 나한테 오지 말고 살짝 민감해 걔랑 싸워 아, 나 이거 오디네이터 퍽 써있는거 보고 야, 이거 데드설을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러고 이래서 시작한건데 날 지금 엿매기는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 알아요 ượ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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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말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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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